0326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LG유플러스입니다. LG유플러스은 모바일과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슈머 사업과 기업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LG 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을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함 다양한 콘텐츠를 고객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정책과 5g 기술 및 기반의 발전으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모빌리티 등 BEP 사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23년 1분기 모바일 누적 가입자 수는 2,055만 5천명으로 나타남. 기업 개요 대시 이동통신 사업과 전화 및 TPS, 이비즈, IDC, 회선임대 및 솔루션 등의 사업을 영위. 컨버전스에 최적화된 유무선 통합 서비스 제공 대시 주요 종속기업으로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와 MBNO 사업을 영위하는 주 미디어로그와 유선 방송업체인 주 LG 헬로비전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5g 홀로그램 콘텐츠 및 초다시점 단말 대용량 콘텐츠 처리 플랫폼 초실감 콘텐츠 등을 개발 중으로 5g 관련 콘텐츠 육성에 주력 중임 재무 대시 휴대폰 판매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5g IPTV 가입자 증가 등으로 통신 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종속기업 LG 헬로비전의 알뜰폰 판매 및 통신 수익 증가로 전년 수준의 매출 규모 시현 대시 의원가 구조 개선으로 인건비 지급 수수료 등의 판관비 증가에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유무형 자산 손상 차손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휴대폰 판매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기가인터넷 IPTV 5g 가입자 증가 및 기업 인프라 부문의 구독형 서비스 출시 스마트 모빌리티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8월 10일 14시 22분 기준 장중 LG유플러스의 시가 총액은 4조 4753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LG유플러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79위입니다. LG유플러스의 상장 주식수는 4억 3,661만 1,300 내순 한 주입니다. LG유플러스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LG유플러스의 퍼은 6.94배이고 추정 퍼은 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0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2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51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만 8,99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477원이고 추정 EPS는 1,602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4배, 1만 8,95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6.3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000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만 5,4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번지 862억원, 9,790억원, 1만 81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 781억원, 7,242억원, 6,626억원입니다. LG유플러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34번지 03% 쌓인 이고 유보율은 221.58%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7.72이며 전일 대비해서 7.40-0.2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0.98이며 전일 대비해서 2.00 더하기 0.2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2023년 8월 10일 14시 22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0,2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0,280원보다 3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0,166원입니다.